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여러분은 편안한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파트너의 심한 코고리로 인해 잠 못드는 나날이 많아 파트너를 때리고 싶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코고래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잠에서 깨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이번에는 코고리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코고리는 단순히 시끄러운 차원을 넘어서 당뇨병, 비만, 고혈압 등 다양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측면을 방해해 피로에 시달리게 합니다. 이로 인해 업무나 학습 능력의 저하는 물론 성격을 신경질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심각하게는 남성의 경우에 남성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발기부전 증상을 코고리가 심각한 경우에는 외과정은 수술을 통해 개선할 수는 있지만 수술까지 필요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고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율이 높아 수술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이런 양압호흡기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코고리 방지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보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기구를 사용했을 때 정말 코고리가 감소되는 건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얼마나 코를 고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녹음 어플을 사용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충을 덜기 위해 혼자서도 객관적으로 본인의 코고리를 파악하고 또 어떤 방법을 이용했을 때 코고리가 개선되는지 정리해서 본인의 코고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스노어랩이라는 앱인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두 곳 모두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무료 버전과 프리미엄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무료 버전에서도 간단하게 코고리를 측정해볼 수 있어서 굳이 결제하지 않더라도 시험삼아 써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우선 이 앱의 사용방법은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설정해주고 녹음 모드에서 샘플, 모드코고리, 전체, 그리고 오디오 품질을 설정할 수 있는데 무료 버전의 경우 최대 샘플 수가 20개로 제한되는 샘플 모드에 표준 오디오 품질만 가능하고 프리미엄 버전은 모든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날그날의 상황에 따라 코고리 방지를 위해 사용한 요법 예를 들면 옆으로 누워자기, 가습기, 마우스 테이프 등을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코고리를 유발할 것 같은 요인 코막힘, 카페인, 음주, 야식 등을 선택하고 녹음 시작 버튼을 누르고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면 끝입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녹음을 중지시켜주고 결과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코고리 점수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점수가 높을수록 코고리가 심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숙면, 저강도, 큼, 매우 큼의 4단계로 본인의 코고리 강도를 확인할 수 있고 앱을 실행하고 멈춘 시간에 맞추어서 그 시간대에 코를 곤 시간을 비율로 환산해서 각 단계별로 추침시간 대비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시간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을 터치하시면 본인의 코고리를 리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평소 본인이 코를 골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혹시나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무료 버전에서도 전체는 아니지만 코르곤 몇몇 샘플들을 들어볼 수는 있고요. 프리미엄 버전의 경우 전체 다 확인할 수 있고 또 코고리의 동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1단위, 주단위, 월단위로 코고리의 동향을 비교할 수 있고 어떤 요법이 코고리 예방에 효과적이었고 어떤 요인이 코고리를 유발했는지 분석해볼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버전의 가격만 생각하면 이 정도의 가격을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싶기도 하실 테지만 지속적으로 코고리를 관리하고 개선해서 코고리가 초래할 다양한 질병과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프리미엄 버전 구매를 강요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본인이 코를 고는지, 곤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무료 버전으로 짧게 이용해보시면 유용할 앱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다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앱을 통해 모두들 코고리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귀찮으시더라도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리뷰 올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